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철입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이요. 앞에 제목에 꼭 나오는이라고 썼죠. 꼭 나온다는 게 6월 9월 수능 꼭 나왔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내신까지입니다.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에도 꼭 나오는 구조고요. 특히나 만약에 내신이었으면 보통 이제 업번 문제로 많이 나오는 구문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고난도 필수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가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같은 패턴의 글을 해석하는 거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자 시험에 정말 꼭 나와요. 어쩌구 명사 다음에 이제 컴마여 이거 컴마가 나오고 나서 수량 오브 훔 위치인데 원래 이게 제목은 되게 길습니다. 원래 제목은 수량사 오브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근데 제목을 굳이 외우지 마세요. 수량 오브 관계 대명사가 뭔지는 몰라도요. 이게 해석으로 접근을 하던 문법 문제로 풀던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10분 15분 안에 마스터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적인 측면에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영어에서 어쩌구 저쩌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컴마 다음에 수량 오브 내 수량이란 말이 별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숫자를 나타내는 또는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야. 그럼 예를 들면 뭐 숫자인 뭐 투 쓰리 뭐 더 이상 안 쓸게요. 숫자를 나타낸다던가 어떤 또는 양적인 기점이 있죠. 뭐 썸이라던가 뭐 둘 다 할 때 보스라던가 둘 중에 하나 이더라던가 올이라던가 뭐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넌이라던가 별거 아닙니다. 이 수량이란 말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외우지 마시고요. 요거만 기억하세요. 명사가 나오고 나서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어쩌구 똥그라미라고 할게요. 똥그라미 다음에 오브 훔이나 오브 위치가 나올 때 생각보다 해석 정말 쉬워요. 제가 직독직해하는 방식 설명드릴게요. 무조건 컴마 다음에 어쩌구 오브 훔 컴마하고 있어야 돼요. 컴마 다음에 어쩌구 부 위치가 나왔으면요. 무조건 앞에까지만 해석하고요. 자 컴마 앞에까지만 그냥 문장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말로요. 그런데 그라는 말을 넣으실래요? 이거 꼭 넣으세요. 그런데 그를 넣은 다음에 자 앞에 명사 있죠? 명사를 꼭 찾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사 이게 오브니까 당연히 의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투, 쓰리, 썸버스 이거 수량사라는 말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명사의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를 딱 둘 중에 하나로만 해석하면 무조건 직독직해 가능해요. 제가 아직 지금 예문 갖고 설명 안 했지만 이게 고난도 문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막 헤매는 문장이긴 맞는데 컴마 다음에 컴마 다음에 어쩌고 오브 훔 어쩌고 오브 위치가 나오면 컴마 앞에까지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앞에는 명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명사의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적인 측면 하나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글 하나에 동사 몇 개 쓰죠? 한 개 씁니다. 연결시켜주는 무슨 접속사 같은 게 없으면 문장에는 무조건 동사가 한 개 이어야 하거든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법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온 녀석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법 문제에서 꼭 나와요. 댐이냐 훔이냐 또는 댐이냐 위치냐가 구분되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또는 밑줄로 나오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댐이라고 하는 녀석은 대명사는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문장의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훔이나 위치가 나오면 무조건 문장에서 동사의 개수가 하나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따가 제가 EBS에도 있었던 어법 문제까지 풀 거거든요. 자 이제 이것만 기억합시다. 컴마 다음에 어쩌고 오브 훔 어쩌고 오브 위치가 나오면 그런데 그 명사의 어쩌고는 어쩌고를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어법 문제였으면 동사 개수를 따져보면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짧은 글로 제가 연습 좀 시켜드릴게요. 제 교재 해석의 원리 있는 내용 갖고 먼저 워밍업을 좀 해봅시다. 자 첫 문장 볼게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안다. 두 명의 의사 선생님들을 알고 있다. 자 컴마 다음에 어쩌고 오브 훔이 나왔지. 그러면 자 이제 하나 두 개만 써볼게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그 빨리 명사 가지고 옵시다. 그런데 그 의사들 의 보스인가 보니 둘 다 는 아니면 둘 다 를이야. 이렇게 보자. 착하대. 거 미가 죽어야. 자 난 두 명의 의사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의 둘 다는 친절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 이것도 해석의 원리 지문입니다. 캘리포니아는요 가지고 있대요. 얼라로 보는 많은 자 캘리포니아는 많은 방문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스트 오브 훔이 나왔어요. 자 그럼 뭐라고요? 그런데 그라는 말 꼭 넣으세요. 그런데 그 명사 방문객들의 대부분은 대부분 을이야. 근데 뒤에 동사하네. 그럼 얘는 주어를 쓰게 되겠네. 그런데 그 방문객들의 대부분은 디즈니랜드를 방문을 합니다. 누구나 쓰게 할 수 있어요. 직톡 직회로. 다음 문장 디즈니의 팬들 자 이제 맨이 오브 훔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게 해야 돼? 그런데 그 명사가 팬입니다. 그런데 그 팬들 의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 을인데 뒤에 볼래요? 미스터 디즈니스가 만났대. 그럼 얘가 주어야 얘는 을을의 목적으로 쓰게 되요. 다시 디즈니의 팬들은 그런데 그 팬들의 많은 사람을 저기서 많은 팬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즈니 이 사람이 만났는데 몸소 만났는데 자 영어에서 콤마콤마는 사비구문이라고 하고요. 어쨌거나 정신주인입니다. 팬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를 자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명사의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를 요거만 넣으시면 누구나 해석이 돼요. 그럼 제가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6월, 9월 수능에 나왔던 같은 패턴의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 있던 문장 하나 끌어갖고 봐봤습니다. 하지만 직업은 may not 아닐 수도 있어 직업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평생 직장 요즘에 별로 없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may lose 잃을 수도 있어 당신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카운트리스가 수많은 이유 참고로 있어 보는 때문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당신이 수많은 이유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썸어브위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라는 말 넣으셔야 되지. 그런데 그 빨리 명사는 이유들이죠.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 일부는 일부를인데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면 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 일부를 너는 심지어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너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이유들에 일부를 자 그러면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볼게요. 주요 음식 식품의 농작물은 이었습니다. 야생 몽곤고 이거는 무슨 이름이야? 자 몽곤고 견과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millions of 위치목이니 당연히 그런데 그 빨리 명사 그런데 그 견과류들의 수백만을 수백만이 자 그런데 얘가 동사네요. 그럼 주어를 쓰게 돼요. 그런데 그 견과류에 자 수백만 개가 수백만 개가 수확이 됩니다. 매해 주요 식품이 뭐뭐인데 그것 중에 수백만 개가 매해 수확이 돼요. 마지막 보자 그녀는 자 이건 2016학년도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회상을 했대요. 기억을 했대요. 첫날 뭐에 학교의 그 첫날을 생각했을 때 회상을 했대요. 모였을 때 그녀가 헤드 서 있었어서 어디에 그 똑같은 장소에 서 있었던 학교의 그 첫날을 기억했습니다. 자 인 더 미들 한가운데 어디 많은 초주의하는 신입생들 한가운데 똑같은 곳에 그녀가 서 있었던 그 학교의 첫날을 회상을 했습니다. 이제 썸 오브 훔이에요. 그럼 뭐라고 쓰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 훔은 사람이니까 앞에 명사 신입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신입생들의 일부는 일부를 인데 동사니까 주어로 쓰게 된 거지. 그런데 그 신입생들의 일부는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네요. 자 지금처럼 컴마 다음에 어쩌고 오브 훔 어쩌보고 위치 나오면 그냥 앞에까지 그냥 끝났다 해석이 새로운 문장에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명사의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를 그럼 올해 EBS 교재에 있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글 중에 하나는 원래 문제가 어떤 문제로 되어 있었는데요. 자 올해 수능특강 영어 영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강좌 해석의 원리에 나온 거 그대로 적용하는 자 질문이에요. 볼게요. 대여라 있다 많은 질문들이 있다 참고로 영어에서 잘 보셔야 돼. 영어에서는 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이라고 하는데 그 진행을 모르셔야 돼요. 명사 명사 동사는 명사 동사가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5강의 5번인데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뭐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치어요. 자 이제 새로운 문장입니다. 근데 not all of 위치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요 녀석은요 수식 어구에 불과합니다. 요거 다 빼면 많은 질문들이 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럼 자 천천히 해볼게. not all은 없다고 치고요. of 위치만 있음 뭐야? 무조건 그런데 그 자 빨리 명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질문 질문들 의 옳은 뭐니? 모든 것이 자 not은 뭐야? 뭐뭐인 건 아니다지. 그러니까 not all이 자 모두가 뭐뭐인 건 아니다지. 그러면 자 not all of 이치면 그런데 그 질문들의 모든 것이 다 대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에? 과학에 의해서 요게 올해 EBS 질문 내용이었어요. 다시 아 앞에 내용이 우리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중의 모든 게 과학에 의해 답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마지막 개문 가볼게요. 이건 8강의 5번이고요. 올 EBS 교재에서는 어떤 문제로 나왔습니다. 볼게요. 만약에 빙하가 시작이 된다면 자 리포밍 다시 형성하기 시작한다면 빙하예요. 빙하는 이거 동사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수식어고에 불과하고요. 자 만약에 빙하가 다시 형성된다면 빙하는 have a great deal 참고로 great deal이 매우 많으냐 자 매우 많은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수업이에요. draw one 끌어당기가 다가 아니고요. 우리말로 이용하다 활용하다 입니다. 다시 빙하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빙하는 이용할 지금 이용할 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나와요. 허드슨만 이거 5대 5라고 하는데요. 5대 호 그 다음에 수십만 개 호수야. 하여튼 캐나다의 수십만 개 호수 자 그 다음 볼게요. non of 나왔죠. 자 일단 해수로 풀어도 되고 뭘 풀어도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어떤 문제 푸는 거 먼저 할게요. 영어에서의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 있습니다. 하나 자 두 번째 동사 두 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답을 문답 치고요. 동사 세 번째 게 나왔고요. 자 투표율은 투구정사예요. 소 소도 이거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데이 자 요렇게 해볼게요. V4예요. 제가 지금 어떤 문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 문장인 동사가 하나 이어야 돼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동사 개수는 늘어나요. 다시 한 문장인 동사가 하나야. 자 그런데 만약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 그럼 동사 몇 개 해야 돼? 두 개야. 한 문장인 동사가 하나예요. 만약에 접속사가 두 개가 있으면 동사는 세 개 해야 돼요. 다시 요 공식 하나만 알아주실래요? 영어에서 동사의 수는요. 자 한 문장인 동사 하나 있습니다. 더하기 접속사의 개수만큼 딱 그렇게 떨어져요. 그럼 지금 우리 세모친거 볼래요? 접사 if하고 so하고 두 개죠. 두 개입니다. 그럼 동사 몇 개 나왔어야 돼? 세 개 나왔어야 되지. 그냥 볼래? start 가 첫 번째 동사 have 두 번째 자 3 4 어? 동사 몇 개 나왔더구요? 4 아니 1 더하기 2가 4일 수 없잖아. 그럼 연결시켜주는 말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댐일까요? 위치일까요?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동사의 수가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구할 수 있고요. 해석만 다시 한번 입을게요. 만약 빙하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빙하는 훨씬 더 많은 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할 물이 더 많습니다. 허드슨만 5대 5 그 다음에 수십만 개 캐나다 호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넌 오브 위치가 답이야. 해석할까? 그 되게 길어요. 허드슨만 그 다음에 5대 5 수십만 개 호수들의 넌 아무것도 쉽게 가보자. 야 뭐 5대 5나 호수단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물들의 넌 아무것도 뭐뭐하지 않아? 아무것도 존재하진 않았었다. 자 퓨어리 동사일 때는 제공하다예요. 공급하다. 자 뭘 공급해? 마지막 좀 어렵죠? 우리말로 빙하대륙이에요. 마지막 빙하대륙을 공급하기 위엔 없었던 거다. 옛날에는 없었던 거다. 그래서 빙하는 훨씬 더 빨리 커질 거라는 거야. 물론 제 강의 영독의 원리 수능특강에도 이 지문을 다뤘고요. 꼼꼼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빙하기가 다시 지금 형성되면 사용할 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물들 중에 어떤 것도 아주 옛날 빙하기엔 없던 거예요. 얼음 만들어지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빙하가 옛날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지금 이용할 물이 호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제가 1탄 자 많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해석인데 해석 어렵지 않고요. 어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자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할 땐 컴마가 나오면 어쩌고 오브 훔 어쩌고 위치야. 무조건 그런데 그 앞에 명사 찾아야 돼. 명사의 어쩌고는 어쩌고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어법 문제로 나왔으면 요거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접속사에 세모친다. 동사는 동그라미 친다. 영어에선 동사의 수는 1을 더하기 접속사 개수여야 하는데 그 개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면 어법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얘는 기출에도 나오는 패턴이고요. 자 EBSI 원형에도 어법 문제가 있고요. 학교 내신에도 되게 잘 나오는 어법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놓으시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